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작품과 제가 임하고 있는 작품과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손도개스트는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도 작품은 반인데 일단 프리스트는 프리스트대로의 어떤 다른 거에 어떤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프리스트에 집중을 해서 거기만의 완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참여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작품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게 나오길 바라는 것이 요새 정말 진심으로 저는 연기하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거든요. 진짜 재밌어요. 연기하는 게 그래서 치열하다는 생각보다는 매신 매신 뭔가 되게 아쉬울 만큼 뭔가를 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또 뭔가 좀 더 뭐 기존에 안 해왔던 방식에 어떤 새로운 표현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. 그런데 다행히 또 연우진 씨도 그렇고 정유미 씨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되게 유연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굉장히 끝까지 재밌는 작업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신합니다.